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딸내미 팔아가지고 명품을 꼭 사고야 말겠다는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딸이 사돈의 대를 이어줬으니까 명품 가방을 꼭 받아와야지 라는 엄마 그거 못 받으면 등신이라는데요 저 이러다가 조만간 이혼 다 할 것 같아요 왠지 적당히를 모르는 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전에 아기를 출산하고 저희 친정부모님 때문에 속이 다 썩는데 어디 말할 것도 없어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여기 들어왔구요 하소연 좀 하려고 하니까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먼저 저희들 배경과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 나이 30대고 직업은 공기업이에요 형제로 일남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 30대고 사기업 다니고 있고 외동이에요 작년에 혼전임신으로 반반 결혼을 했죠 결혼 당시 저희 신랑 회사에서 사택이 지원되어가지고 그래 대출 이자도 아낄 겸 그냥 거기서 신혼살림을 하자 이러고 들어왔어요 시댁에서는 결혼 선물로 저한테 금반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참고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기로 한 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면서 은근히 예단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라서 소액 한 300만원 드리고 친정에다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자 어 이거 남자가 집도 안해오면서 무슨 예단을 바라냐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어떻게 말이 전해져서 그 300도로 제 계좌로 들어왔고 그런데 아래는 저희 친정의 요구사항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 예물도 받았고 예단 300 준거면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예단으로 300을 보냈으니 예물과 별도로 예단비 절반은 돌려줘야 하는 거였다 이러면서 계속 저를 압박했고 집도 안해왔는데 뭔 염치로 예단을 받냐 이러면서 난리치고 결국 시아버지가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그 집을 미리 저희 신랑 이름으로 이전해 주셨고요 돈도 또 보내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도 엄마는 욕심이 안 끊나요 그거는 그냥 유산이지 집을 해준 게 아니다 예물도 3종 세트로 다 받아야 된다 다른 집은 저거 친정 엄마 명품 가방도 해준다던데 너는 뭐냐 그거 하나 못 받아오면 너 등신이다 이러면서 또 난리치고 두 번째 몇 달 전에 제가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놀러를 왔는데 이때부터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이 물건 조리온 비용 병원비 이 모든 걸 원래는 저희 부부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도 조리온 비에 보태라 이러면서 돈 200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전혀 생각도 못했던 돈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친정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조리온 비용만 꼴랑 주는 게 맞냐 요즘은 며느리한테 병원비도 주고 조리원비도 주고 명품 가방까지 다 사준다고 하던데 뭐냐 거기는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우리가 애를 낳는데 뭘 받으라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받잖아 엄마는 뭐 받았어 그리고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다 받아 이렇게 받아쳤더니 엄마가 물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게다가 네가 그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더더욱 그 말이야 네 애가 우리 집 족보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 족보에 올라가는 건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명품 가방도 사주고 장모 명품 가방도 사주고 됐다 너는 맨날 그렇게 살아라 예물 예단도 그렇고 이렇게 애를 낳아도 아무것도 하나 못 받으니 너는 평생 그 집 족년처럼 살아라 나중에 네가 신호 애 낳으면 너랑 네 남편 네 새끼까지 전부 다 개밥에 도토리될 거다 나는 너도 꼴보기 싫고 네 남편도 꼴보기 싫다 이러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고 아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분만할 때 진통을 사흘이나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가 엄살 피우지 마라 나는 네 낳을 때 훨씬 더 아팠다 아니 그러면 엄마 되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았냐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냐 그렇게 아이를 낳고 또 너무 힘들어서 15킬로가 빠졌는데 이걸 본 엄마가 또 뭐라고 해요 에이그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 그게 별거냐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살이나 좀 빼라 나는 옛날에 네 낳고 몸무게가 40킬로도 안 나갔었다 이런 소리야 또 하루는 아이 똥기저귀가 등까지 넘쳐가지고 옷을 벗겨 씻기고 있는데 그걸 본 엄마가 또 그래요 어이그 애 씻기는 꼬라지 봐라 아이고 꽁꽁아 아무래도 네가 엄마를 잘못 만났구나 괜히 태어나가지고 고생이 참 많다 너희 엄마가 봐라 지금 너를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있다 미친 거 등등등 이게 정말 친부모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괴롭혀요 특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 거 믿겨지세요? 첫 번째 사연 빼고 다 하루 만에 있었던 겁니다 쓰리집이 왔을 때부터 차라리 시댁이 이런 거라면 그래 결국 씻자니까 이러면서 속으로 원망이라도 하겠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저희 시댁 어른들은요 제가 애를 낳고 낸 뒤부터 혹시나 산후우울증이라도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는지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부모가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를 가졌을 때 당신이 했던 말이 있어요 친정은 애 물건을 사주는 데고 시댁은 조리온 비용을 내주는 거다 이런 말을 했으면서 그것도 애 낳기 전까지 수십 수백 번이나 말을 해놓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 지금까지 베네처고리 하나 안 사줬어요 당신들의 첫 손주인데 말이죠 게다가 이 모든 걸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신랑한테도 하는 말이니까 스트레스를 넘어서 신랑 보기 너무 부끄럽고 미치겠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대화가 전혀 안 통하고요 또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부모 마음을 알 거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아니 저는 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새끼한테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결국 당신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저는 신랑 팔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면서 신랑은 열을 끊고 싶으면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로 여기서 열을 끊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번 아니 시대가 변했다면서 남자가 집을 해오고 또 아들 낳았다고 대를 이었다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게 앞뒤가 맞는 거래요 야튼 쓴이 남편도 마음 크게 상했을 겁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려면 친정이랑 연 끊어야 돼요 쓴이도 쓴이 엄마가 제 자신이 아닌 거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못 고친다는 것도 아시겠죠 뭔 말인지 네 됐으니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 일이 있고 신랑 붙들고 펑펑 오니까 연 끊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요 아이한테 조부모를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2번 얼씨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애 핑계대지 마요 아니 지금이 조부모가 없어질까 사라질까 있을까 그거 걱정할 때입니까 이러다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 몰라 3번 이 타이밍에 조부모 이지랄까 야 그 어떤 조언도 해주기 싫게 만들어지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네 답장나지 너 2번 연을 안 끊으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이혼을 당할 겁니다 쓴이 남편 똑똑한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이런 미친 거지들을 얼마나 참아줄 거라고 보세요? 아마 지금도 한계일 거야 야 쓴이 엄마 편리한 대로 시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친정은 무조건 멀리하세요 나중에 네 새끼한테도 가스라이팅 할 거라고 뻔하잖아 4번 그래 너는 자식이니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네 남편은 뭔 죄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화를 내든 모독에 막든 네가 알아서 처신을 해야지 어? 차단해줘야지 만약 입장을 바꿔서 시모가 저지란 하는데 남편이 걔 멍청하게 어쩌죠?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넌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역치 사지도 안 되는가? 지능 문제인가? 5번 아니 쓴이 엄마도 이상하지만 꼴랑 금반지 하나에 예단비를 바라는 그 시부모도 좀 그렇다? 양가 부모들이 다 이상해 6번 그러니까 쓴이가 외동이라고 어화둥둥 귀하게 키웠을 텐데 혼전 임신으로 또 그것도 반반결혼 또 집도 안 해오는데 금반지 딸랑 하나 주면서 예단을 요구하고 여기서부터 아마 쓴이 엄마의 분노 버튼이 눌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그 뒤에 나온 언행이 과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 쓴이가 딱 끊어버려요 아니 자식인 쓴이도 못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 그거 버티겠습니까? 네가 막아야죠 남편은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전화로 뭐라 하면 통화 끊어버리고 차단을 하든지 하고 또 집에 오려고 하면 문 열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해요 쓴이가 선 제대로 못 끊으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너 이혼 당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 7번 정신 차려요 지금 울고 싶고 화가 나는 건 네가 아니라 네 남편입니다 왜 네가 피해자인 척 울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뭔 자격으로? 진적의 인연 안 끄는 진적의 인연 안 끄는 너 때문에 신랑만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 그리고 연 끊었다가 다시 이어붙이잖아? 그때 네 새끼한테도 할 말 못 할 말 다 할 겁니다 8번 그래도 쓴이가 외동인 게 정말 다행이다 만약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어봐 저 그지같은 미친 논리로 며느리를 어떻게 했겠어? 아마 잡아 죽이려 했겠지 아니 뭔 놈의 할매라는 인간이 엄마라는 인간이 말끝마든 명품 명품 뭐냐 이거? 9번 아이를 낳아줬으니까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줬으니까 조리온 비용 명품 가망 등등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맘카페에서 조차도 개쌍욕 오지게 처먹는 거 알고 있죠? 10번 아니 지금 엄마가 너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보겠다는데 이걸 고민하고 자빠졌네? 조부모가 뭐? 진짜 개 멍청하구만? 그나저나 장륜꽁 엄마가 겹쳐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어이그 지금 쓴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가 남편이 힘들면 영 끊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자기가 나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거는 최후 통첩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아무튼 그래요 답이 안 보입니다 이런 건 어쨌든 명언이 있잖아요 시댁에서 악역은 아들이 친정에서 악역은 딸이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결국엔 파밀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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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